행복한 삶을 위해서 물질적인 조건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를 가져야 행복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겠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 나이 되면 다 알 것 같아요 여기 딱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재미있게 살자 하는 마음으로 섬으로 온 부부가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꽤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하며 돈도 벌었지만 부부는 늘 쉼을 갈구했습니다 그러다 몸이 많이 지치고 표면적으로도 많이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몸까지 망가뜨려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 우리 몸과 마음에 좀 쉼을 주자 휴식을 좀 주자 해서 드넓은 바다 곁에 머물며 일상의 쉼표를 찍어가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느긋한 삶은 아니어도 부지런한 일상 틈틈이 주어진 오롯이 나를 위한 쉼은 더 달콤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그런 행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좀 편안히 쉬시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안히 그냥 쉬어 가시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해드리는 거죠 무엇보다 결이 딱 맞는 반쪽이 곁에 있다는 것 쿵하면 짝하고 마음 박자를 맞춰줄 서로가 있다는 건 행복의 유일무이한 조건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부부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섬마을 부부가 쏘내려가는 낭만 귀촌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전라남도 남해안 고흥반도와 소록도를 잇는 소록대교를 지나 다시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거금대교를 지나야 닿을 수 있는 곳 거금도에 왔습니다 금장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자그마한 마을인데요 마을길을 따라 들어서면 길 끝에 자리한 그림 같은 하얀 집의 주인공이 삽니다 저는 고흥거금도에서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하라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내리고 파스타도 만들고 주로 주방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김살롱입니다 저는 주방 보조입니다 그리고 청소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 담당 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주방 담당 청소 담당 네 우리 넓은 홀 있잖아요 홀 담당 네 그렇죠 가게에 놓여진 테이블은 단 하나 일주일에 나흘만 문을 여는 식당입니다 귀촌할 때 딱 먹고 살 만큼만 벌자 했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지만 한산에도 너무 한산하다고요 바람 많이 불고 나면 사람이 안 다녀요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사람이 안 다니고 막 그래서 또 일단 우리 공간이 테이블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손님들이 궁금해서 와보시긴 하는데 재방문하기 힘들죠 여기 분위기는 정말 바다 좋고 예쁘고 한데 또 가는 자리 없을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걱정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테이블이라니까 네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여기가 테이블에 여기에 손님이 계시면 또는 방에 이제 우리 안방에다가 손님을 모시거든요 인원이 좀 3명 이상이면 일단 앉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방으로 마을에서도 길 끝에 숨어있어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고요 주인장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요리조차 시골 마을과는 조금 안 어울리는 파스타입니다 간을 보시오 정성껏 차려낸 첫 요리도 부부의 아침 식사라니 손님이 없어도 조바심 내는 법이 없는 배짱 두둑한 부부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느냐인 것 같아요 누구와 어느 곳에 사느냐 그런데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사느냐 하는 것은 누군가가 누구와 사느냐가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같이 살고 있는 하라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 어떤 결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행복의 잣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부는 김해에서 마을 활동가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하는 일이었죠 그 중 하나가 식당이었습니다 경험은 없었지만 타고난 손맛을 믿고 덜컥 뛰어든 건데요 맛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은 빠르게 입소문이 났고 어느새 줄을 서서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부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죠 아쉬워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식당에서 식당 일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하고 또는 저희가 앞장서서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빠지면 안 뜰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도 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지만 잘 떠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어디나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다 해내는 거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거기서 우리 역할이 거기까지였던 거죠 여기 와서는 또 새롭게 우리의 역할이 또 주어진 거고 그렇죠 이곳에선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인데요 한두 마리 드나들던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 걸 시작으로 이제는 마당에 눌러 앉은 밥 식구만 무려 16마리입니다 아기 예쁘니 됐지 됐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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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거둔 거라기보다는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얘도 봐 얘는 지금 내가 이사 올 때 처음 왔던 앤데 얘 구내험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그래도 2년 정도를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애들이 애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잘 지내더라고요 밥만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고 가족처럼 보살피고 있는데요 식구가 많다 보니 바람잘 날 없습니다 여기 밑에 생전처럼 떨어져가지고 여기 턱이 있는데 한 번도 집 안을 나간 적이 없어 아니 꽃순이가 여기 밑에 떨어졌어 왜? 아니 꽃순이가 이 점프하다가 떨어졌어 아 뭐같은거지 야 영웅아 야 꽃순이 기다려 꽃순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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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새끼야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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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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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배를 잡아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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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무서워 지금 무서워가지고 배를 그렇게 잡아 일로와 일로와 어 꽃순아 꽃순이 완전 졸았네 완전 졸았어 졸았다 그래 지금 꽃순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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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사히 구조했네요 담장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새끼 고양이 끝순이는 오늘 호두에게 바깥 구경 신고식을 했습니다 사실 이곳 거금도는 남편 하라의 고향입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과 그리운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처음엔 덩그러니 남겨진 고향집에 돌아온다는 게 쓸쓸하게 느껴져 싫었다는 그 하지만 바다 곁에 살고 싶다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게 1년간 김해와 고흥을 오가며 손본 끝에 지금의 집이 탄생했습니다 원래 거실이 좀 길게 생긴 집이에요 이 집이 그래서 공간을 살짝 분리를 해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뒤쪽에 살짝 제 작업 공간을 만들고 네 작업 공간을 만들고 이쪽에는 원래는 게스트룸이었는데 손님들 오시면 주무시는 방인데 저희 지금 하라가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방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저쪽이 이제 원래는 벽이 있었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문이 있었던 곳인데 문이 있었던 자리예요? 네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부엌이랑 통하도록 주방이랑 통하도록 해서 여기는 원래 주방 식탁이 이제 큰 식탁이 있었던 공간인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식탁을 난로 앞으로 옮기고 지금은 이제 그냥 편히 쉬는 공간으로 책도 보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주방은 특별하게 설계를 한다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주방을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공간을 약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자랑을 하자면 아주 싸게 재활용품들을 이용한 주방을 만들었다? 이 정도가 조금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큰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큰 방에 저 텐트가 있어요? 네 저희 저희 이제 이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에 텐트를 치면 저게 난방 텐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난방 텐트 효과가 정말 좋아요 저 안에 들어가서 자면 포근하고 따뜻하고 춥지 않아요 매일매일 푸른 바다를 보고 잔잔한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도시생활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다독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부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쉼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바쁘셨겠다 어제, 어제 바쁘지 않았는데 어제도 보였죠 그렇지만 매일 보고 싶습니다 심심하면 저희가 한 번씩 자주 가는 카페 같이 기준 아니고 기간 달라요 이사장님은 저희보다 먼저 하셨어요 먼저 하셔가지고 자리를 지금 잡으셨고 저희는 이제 얼마 안 됐죠 거기에 비하면 단골 카페 사장님 부부도 서울에서 거금도로 내려온 귀촌 선배인이 더 마음이 잘 통할 수밖에요 이런저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이 시간은 고요한 섬 생활에 활력이 되어줍니다 예전에는 거기서 이 집 주인이 발전기를 전역때로 돌린 거야 이 금산에 다 전역때만 되면 쌀 후대에다가 돈 세고 발전기를 돌려주고 파는 일을 하는 거야? 전기를 전기를 그러니까 전기를 돈 받고 전기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부자였어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국가에서 해주는 건가 아닌가 보네 그런데 김일 선수가 결국에는 세계 챔피언돼가지고 아 전기가 돌아버렸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왔는데 소원이 뭐냐 했더니 우리 마을에다가 전기 넣어달라고 해서 최초로 한전이 들어왔잖아요 박치기왕 김일 선수 덕분에 거금도에 전기가 들어오게 된 일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죠 우리 이쪽 거금도가 좀 알려져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고 부적부적거리면서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거금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를 선택한 거는 자연 그대로고 조용하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란다고 해서 원치 않는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위적으로 변한 모습은 원치 않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살면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에요 홀로 온전한 듯 보이는 저 섬도 바다 속 깊이 모두 연결되어 있죠 어쩌면 사람들도 서로서로 연결되어 사라지는 존재일 겁니다 여유로운 시골살이라고 하지만 부부의 하루가 결코 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요가로 몸을 깨우는 건 부부가 귀촌 후 챙기는 일상입니다 이 또한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벌써 지치는 것 같은데 보기만 하면 이거 하면 하고 일어나면 잠이 와가지고 다시 또 자야 될 것 같아요 전혜리도 하세요? 가끔씩은요 근데 아침에 주로 하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근데 못할 때는 못하긴 하는데 거의 그대로 하려고 하죠 안 하면 좀 그래도 아침 시간 바쁜데 30분씩 아침에 안 바빠요 아 그래요? 결론하는 사람들이 여성치고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소나무숲은 부부만의 아침 산책로입니다 벽난로를 뗄 때 요긴하게 쓸 솔방울도 덤으로 챙겨봅니다 솔방울로 불 붙이면 누구든 살 수 있다 불은 그래 불 조심해야 된다 불 조심해야지 이건 지금 우리 그 벽난로 벽난로 불 쏘시게 불 쏘시게 네 이게 이제 이게 화력이 좋거든요 처음에 이걸 불 피웠으니 장작을 위로 올리면 잘 타요 바다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파도처럼 역동적이고 해안가 모래처럼 부드러우며 푸른 바다처럼 맑은 산 그래서 바다 곁에 자꾸만 가 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닷가 옆에 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약간 꿈의 실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다행히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은 편이고 좋은 분들만 많이 계셔서 그렇겠죠 여기 살 시던 분들도 정이 많고 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행운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닌데 운 좋은 거죠 오늘은 다리 건너 녹동 전통시장에 왔는데요 고흥 앞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해산물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흥의 특산물인 매쟁이와 제철 싱싱한 굴로 요리해볼 참회입니다 양손 가득 장보기가 끝나고 부부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김밥집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겠죠 부부의 참새 방앗간인 시장에 왔으니 맛집 순회는 기본 이런 게 시골살이의 묘미입니다 여기 녹동 나오는 재미가 있잖아요 오늘은 뭐 먹어야지 오늘은 뭐 먹어야지 소풍 나오듯이 자주 나오세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장보로 나오고 심심한 바람쇠로 나오고 심심해서 한번 장보자 하면서 나오고 휴지 떨어졌다 하면서 나오고 커피 마셔로도 나오고 커피 마시자 나오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낯선 발걸음이 모이는 주말 오후 부부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 하룻밤 묵어가기로 한 건데요 오랜 벗과의 만남이 반갑고 설레는 건 주인장도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이 길이 잘 가고 있나 이럴 때 조금 되새기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었다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줬을까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마음으로 오고 좋은 마음으로 가는데 이 사람도 아마 장사꾼이네요 격이 없는 농담이 오갈 만큼 친한 사이 주방에선 하라 씨의 손놀림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은 정성껏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저 편히 쉬다 가길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봅니다 천천 이런 데 가면 고기 콕콕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오롯이 그냥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쉬었다 가시라 사실 맛은 보장 못하죠 그래서 맛은 보장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맞출 수는 없고 사실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 나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매생이거든요 이게 지금 매생이 철이에요 이 환경으로 나는 이제 바다풀 종류인데 이런 거는 이제 음식을 해 주면서 자 장장 3시간이 걸쳐 정성스러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저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하루는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맛도 맛있겠지만 세팅이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세팅이 너무 고급져요 고급져요 다이어트도 단박에 포기할 만큼 입맛 도는 밥상이라면 오늘의 요리 대성공이네요 두런두런 둘러앉은 밥상에서 오가는 안보와 웃음을 반찬 삼아 유쾌한 식사가 이어지는데요 배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겠죠 젊을 때는 그렇게 이고 지고 가서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놀랍게도 중년이거든요 중년이 되면 남이 차려준 밥상이 제일 맛있는데 게다가 진짜 맛있고 눈으로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겉으로 눈물이 안 흘렀을 뿐이지 마음으로 막 울면서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든 여성분들이라면 다 느낄 거예요 이런 거를 좀 대접받는 느낌 그날 오후 하라 씨가 커피를 내려서 가게 앞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부부는 체험과 문화활동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부부가 즐기고 싶어 버린 일입니다 김해에서 여기 올 때 일을 좀 안 버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또다시 일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일은 어느 정도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어느 정도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 어느 정도 심각하게 버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충분히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했던 책방 사장님은 혼자 하던 일을 함께 해 줄 동지가 생겨 든든합니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꿈꾸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공간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이웃 사람들이나 같이 와서 재밌게 만들어내는 게 내 삶의 행복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일 벌릴 사람이 이제 또 한 명 생겨서 좀 좋은 거죠 혼자 일 벌리고 다녔거든요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시간의 틈과 틈이 많아진 시골살이가 자칫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채우고 또 잘 비워내는지도 이곳에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어느 분 바람 불던 날 부부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둘이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많이 사랑하고요 영웅원이 곁에 있겠죠 영웅이 곁에 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따라서 온다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보아요 행복하게 사랑해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식당 덕분입니다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도 없겠죠 방황하듯 방황하듯 긴 긴 도시 생활이 끝내고 거금대의 털을 잡은 부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은 버리고 가진 것에 최대한 만족하고 사는 것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남쪽 바다 선마을 거금도에선 부부의 행복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청소한 공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